야수호 카운터로 뭐해야되지? 레넥팬이야 아 모르겠다 시발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해야겠다 그는 과연 반응을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전대용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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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그 찌질했던 눈에는 없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가 이것이 수학이다 과학보단 수학이죠 나한테 써둔지 나한테 써둔지 나한테 써둔지 그래갖고 싶어라 아 진짜 뱅신같이 게임하네 왜? 아 카메라 너무 컸어 이거 못 이길 수도 있겠는데? 12킬이야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으윽 음 으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이겼다 경네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짜릿한거 아닙니까 그러게 아 유네 너무 짜릿한데 와 근데 진짜 상체가 되게 중요한가봐 원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질 줄 알았거든 얘 근데 아이본 정글 하는 애인거 아니야 그냥 응 아니야 아 인생 야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님들? 이게 말이 돼? 이게 왜? 얘 이거 내가 다치를 했어야 되는 거야? 야 아니 트럴들이 다치해야지 다치할거면은 이즈가 해야 되잖아 아니면 아이본이 했어야지 아이본이 근데 왜 난 아이본을 하는지 모르겠어 원하지 않는 포지션이면은 그냥 막 말을 할꺼 아냐 나 다른 라인 달라고 아 올거 같긴 했는데 아 이걸 좀 만 한번만 더 걸렸으면 젊은 검사 아이 번 진짜 약하다 난 대체 왜 저 친구가 아이 번 정글 한건지 모르겠다 다른 정글도 많잖아 똥챔이 하고 싶으면 다른 똥챔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?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거야? 아 리쉐 아 진짜 ㅈ같네 이즈리올 아니 사데스하고 이 레드 먹는 게 저게 배달하겠다는 거지 뭔 생각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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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